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진만 찍혀요? 포항데게 나왔어요 방어 방어 한 마리 2만원이요 한 마리 2만원? 어 많이 아멘 마이콜 네 네 이렇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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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못먹는다 이 음식은 왜 찍은거야? 진짜 다 찍었어? 응 너 맛있는 냄새 뭐야? 김치 저거는 저거 아 매울 것 같은데 안 매워 안 매워 매우면 나 먹어 마라탕도 먹잖아 떡볶이 맛이나 떡볶이인데 뭐 하나만 먹을까 떡볶이 맛이네요 떡볶이 맛이네요 떡볶이 맛이네요 맛있어 맛있어 떡볶이 고춧가루 권촌장 사토리 권촌 5일장 권촌 5일장 자, 참기름만 찍어서 먹고싶어요 오! 맛있겠다 제가 참기름만 찍어서 먹으면 좋죠 주총사서 절팽 찍어보려고 좀 보이시죠? 이런거 또 모자라면이 부서고 가면 안 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이렇게 안 크지 뒷 link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